안녕하세요. 신라 조군농원이에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나무가 칠빛나무예요. 얘가 키가 좀 크죠? 한 2미터 정도 돼요. 소나무와 더불어서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나타내는 나무죠? 이게 수지 성분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데서 사용되고 오래 사는 나무이기도 해요. 칠빛이란 이름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쳐진다고 해서 칠빛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햇빛도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공예에도 강해서 도심지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심어요. 얘가 맹화로도 되게 강하고 성장 속도도 되게 빨라서 차폐용으로도 많이 심거든요. 예뻐요. 신라 조군농원으로 칠빛나무 구경 오세요.